아마 그 할머니는 그냥 보통의 할머니였을 거예요. 우린 밤하늘에서 무작위적인 별무리가 아니라 북두칠성을 봐요. 달 안에서 토끼를 보고 토스트빵 조각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유령을 보고 싶어 하면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별자리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주는 무작위하게 어질러져 있는 상태지만 10억분의 1초마다 우리 인간들의 뇌는 패턴을 찾죠. 의미를 갈구하면서. 자기야, 우리 결혼식 때 벼락이 내린 건 험한 날씨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였을까? 인식은 선택의 문제예요. 각자의 신념, 경험, 두려움, 욕망에 따른 선택. 내 뇌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은 이야기가 곧 인식이죠. 아마 그 할머니는 그냥 보통의 할머니였을 거예요.